둘 만에 있을 때 하는 행동인데 눈앞에서 본다면 부끄럽고 남사스러울 것 같아요. 바로 군침도 오를 것 같아요. 남주인공이 돼가지고 키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. 또 내가 찜? 너는 내 여자다 하고 바로 갈기는 거네. 너무 좋은데? 아니 이유 없이 남의 손을 훅 잡아. 원래 이유 없이 훅 잡는 거요.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봤다. 화장도 다 떠는데. 나 왜 근데 아까부터 내 입만 보이지? 뭐? 우리 사귀면 자꾸 해도 되냐? 뭘 물어봐. 왜 이렇게 자꾸 부러워. 왜 이렇게 자꾸 부러워. 이야! 아 이게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부끄럽다. 좋아? 너무 좋은데? 내 얼굴까지 빨개니까. 그러니까요. 와 첫 키스는 무참지. 남자들의 로망. 군침이 싹 도는데? 변호사님. 저 지금 뽀뽀해도 돼요? 네? 아니 변호사님이 지금 너무 사랑스러워요. 변호사님은 그냥 하세요. 물어보지 말고. 그냥. 오! 능력있어. 와 잠깐! 물어보지 말라겠네. 신대! 아니 아까 남성분이 잡으셨잖아. 나도 설렜어. 내가 여자였잖아? 키스했을 것 같아. 저도 빨리 첫 키스를 하고 싶습니다. 내 스타일이네 이거.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간다? 알고 지낸 사이가 많으니까 너무 친하게 키스할 것 같아요. 친구에서 연인으로? 아 이건 못 참지. 너 오늘 꼭 방문 잠그고 자라. 나 약 먹고 무슨 짓 할지 모른다. 무슨 짓 했지 모른데. 꿈 아니었구나. 왜 거짓말 했어? 우리 친 거잖아. 근데 내 약을 내가 힘이 될지 내가 힘이 될지 내가 힘이 될지 내가 힘이 될지 와 점프고 엄청 진한데? 여자가 선을 그어버리는데 남자가 가위를 갖고 와서 잘라버렸어. 친다. 차이치. 과외 키스? 그러면 짜증 났다는 거 다 풀리는 거 아니야? 그쵸. 여자가 이제 뭐가 미안할 때 바로 입을 막아버려. 요즘 용어로 키가리라 할 수 있지. 말보단 행동으로. 그치. 나은 먹어? 여자가 먼저 하나 봐. 불회장님. 김비서. 그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브리핑을 한 거지?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요. 블록버스터급의 스케일 얘기는 안 하고 라면 먹은 얘기만 한 건가? 죄송해요. 흔히. 화나시는 마음 이해해요. 그만하지. 너무 예뻐서.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대박이다. 믿고 있었다고. 막 이렇게 감싸워오리네. 봐도 돼요 이거? 한 마리의 누에 같이. 손 없게 올라가는 거 봐봐. 여성분께서 키스를 하면서 어깨에 올라가잖아요. 마치 뱀처럼 손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막 끌어안으면서 막 막 막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. 비벼. 비벼. 이 키스 한 다음에 다음 장면이 예상하게 만드는. 어떤 상상을 할 것 같은데? 감탄밖에 안 나오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좋아. 저게 실제 상황으로 내가 하잖아. 망할 것 같아. 이렇게 멋있게 못 말하겠다고. 그렇죠.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키스였다. 야. 그렇지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모델 활동과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최근에 웹드라마 무물쭈물에서 민주 역을 맡은 배우 오예림입니다. 솔직히 설레셨죠 아까. 그랬다. 아니 어떻게. 사람 여기다가 앉힐 수가 있지? 이렇게 딱. 딱 끄고 두고. 이렇게. 왓씨.